일진 이런거 없어 다 친구야 그렇지 복어야 오월주야 몰라 오월주야 흐흐흐흨ㅎ흐흐흐흐흐희 그렇지 복어야 야 복어야 복어야 친구잖아 다같이 이 개샌꺄 나 지금 버스 기사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흨 아 나이티비였네 마생 기사식당으로 줄발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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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따가 이따가 드릴거에요 이따가 이따가 상어 잡으러 갈겁니다 상어 네 이따가 상어 잡아서 샥스피 할거니까요 다들 칼 준비하셨죠 네네 아 니네 니네 학교 공사학번이니까 닥쳐 야 우리 학교 나와가지고 저렇게 되기 싫으면은 잘해 알았지 잠깐만 야 가래기야 손잡지마 자 내리세요 여러분 하차 야 학교생활 잘못하면 저 새끼처럼 되는거야 알았지 자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자 해변으로 아이 미친네끼들 에잇 여기서 점프를 뛰면 아이 씨발 왜이렇게 똥물이야 야 농약이야 야 운전 내가 한다 운전 내가 한다고 운전 내가 한다고 운전 내가 한다고 운 오케이 공사학번 선배님 운전 내가 할게 공사학번 선배님 배 하나 또 발견했습니다 운 비켜 바 어? 저거 잠수왕 아냐? 자 타세요 잠수왕 아냐 잠수왕? 어디? 에이 아냐 대선배님 저기 혹시 아이 아이 위치 아아아 캘수도 있구요 안 캘수도 있구요 니들 하기 나름입니다 아니 채워가는건가요? 한 2년동안? 네네 그렇죠 자 자 제가 캐리 하겠습니다 아 뭐해 쟤네 뭐하는거야 좀 가만히 있어 야 쫌있으면 밤 되니까 얘들아 와 씨이발 쫌있으면 밤 되니까 얘들아 빨리해 저녁 먹어야 될거 아니야 자 지금 상어 잡으러 갈거야 자 나만 따라오면 돼 자 나 잠수왕으로 갈게 따라와 에이 안보여 개보가 안보여요 여기가 아닌데 여기 막힌길인데 네네 야 야 선배님 선배님 아래 있잖아 얘들아 또라이들 아니야 이거 다 죽이지 말라고 개또라이야 하하하하 나와 이렇게 또라이야 야 너 개버거처럼 되고싶어 학교생활 그따구로 하면 개버거처럼 되는거야 야 빨리 따라와 얘들아 나처럼 되기 싫으면 야 빨리와 야 신입생이 말을 안들어 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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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야 야 해변 갔다가 오늘 할거 많아 빨리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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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죽겠어 빨리 가자 야 해진다 이들 잡것들아 야 야 너 야 야 이 개새끼야 너 못 쏠거면 내려 이 개새끼야 가만있어 이건 하나의 개또라이 관종새끼들이야 이상관너새끼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절대 공격당하지 않자 슈퍼 잠수함이기 때문에 안전원행가 편하게 보내시겠습니다 네 야 아 시발 좀 쏘지 말라 하니깐 야 누가 창밖으로 쓰레기버리냐 얘야 야 자연환경 존중 하나야 야 나중에 개버거처럼 된다 그렇게하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아 뷹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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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으로 가는 데 꽤장해 부드럽지 어 직전으로 가는 데 굉장하다 예? 직선으로 가는데 굉장하대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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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잡히면 맨날 따개비만 먹고 있어야 해, 조심해 몸 사리고 있으란 말이야 아이고, 참 그거 참 어어어어어어어어여 다 뛰어 내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야 이럴 때만이라도 좀 그냥 패드를 넣고 가만히 주대기만 나불나불 하면 되잖아 야 좀 야 뭐야 누가 또 헬기 타고 오는거니 나 저렇게 하니까 벌복선이 안들어 오는거 아니야 흐하하하하하하 자 이 미친놈들아 싸우지 마시구요 여기 뭐야 어장이야? 뭐야 왜이래 여기 양식장이야 뭐야 이거 갑자기 막 맨날 팔 만지면서 막 누구야 하면서 친하게 부르면서 어장관리 dvd방을 가지만 dvd방 보는 어장관리 멀티방도 가지만 아무것도 안하는 어장관리 야야야 미친 야야야 내 친구가 어장관리 2년 당해봐서 알아 야 내려 여기야 우선 놀이동산에서 밤새도록 술먹고 놀거야 야 야 임치는 하지마라 로 롯데 원 자 모이세요 인원 체크하겠습니다 야 야 해변가로 모여 야 일단 다 해변가로 모여 해변가로 모이다가 해변가로 모여 재밌게 놀다가 임신으로 큰난다 임신으로 하지마라 흐핳 뭐라고 야야 아 누가 터뜨렸어 왜그래 도대체 아 저거 들이 박아서 그래요 어어 알았어 그래도 들이 박아서 그래요 알았어 알았어 아니 내려가 이 미친 내가 공사학번 탑이야 야 야 내 남자야 쭉쭉대지마 내 남자 야 내려가 그리고 수영복이 꼬으라고 했더니 야 가터벨트 뭐야 이 미친 야 도와 야 도와 야 도와 야 도와 야 도와 진짜 가터벨트야 야 야 야 일사 다 봐봐 저렇게 하는거야 선배님 보고 배워 배워보 야 보고 배워 이것들아 야 쥐수세요 인원수 만나 체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에다가 뱃속에 있는 여덟 명 아홉 명 아이씨 아이씨 개 똘뱅이 새끼야 반동이야 아이씨 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야 좋아 야 한 명 죽었으니까 일곱 명이야 가자 아냐 지금 열 명이야 뱃속에 다 하나씩 있잖아 가자 아아 아냐 욕한 것도 아니가지 두 배가 되었어 두 배가 돼 두 두 배 두 배 두 에에에에 놀이제에에에 에에에 두 배가 돼 자 여기가 오늘 우리 여기 우리 우리 학교가 오늘 하루로 빌려 빌린 날이에요 여기 아아 좋아해요 자 만약에 우리 학교 학생 아닌데 걸어다니는 시민 보이면은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예약입니다 다 죽여 다 죽여 여기는 여기는 관 종 월드 월드 뭐야 이새끼 진짜 내려 이새끼야 관종 월드 어어어 자 여기서 밤새도록 해 뜰 때까지 놀아야 되니까 자 뭘 봐봐 술래잡기하게 자 모이세요 어딨어 왜 다 안 모여 뭔 개 왜 그래요 왜 개 따로 놀아 이 아싸 이 병신 아싸 버려 님들 이게 대학생활의 지금 표본이에요 저렇게 지금 따로 놀고 있는 새끼 저 저런 저런 애들은 아싸에요 바로 야 우리끼리 놀아 그리고 저렇게 아이피지 막 들이대고 저런 새끼 저런 새끼도 이제 좀 있으면 아싸 예약입니다 과학 과학에 깝치는 새끼들 아싸 과학에 깝치면 아싸 어울리지 못하면 아싸 여자들 비키니 저렇게 입으면 아싸 자 자 자 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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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병아리 병아리야 나 떨어짐 병아리 르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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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아리 병아리 병 병 병 미친 야 르네야 우리 저 위에 올라가자 다 태워 나 우리 나 태워줘 조금만 내려와봐봐 앞으로 와야지 앞으로 안가라 빨리 와 괜찮아 갈면 뭐 욕먹으면 되지 야 와이 눌러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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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와이 르네 으악 미친 팝 천 Brady 혜 어머메אל 장관 여기 arnt 한참 야 선배 데릴러와 개쥬댓꾼 우리 유랄대 관종학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자 이제부터 술 파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걸리 통막걸리로 갖고와 막걸리 통으로 가져와 막걸리 그 약술터 통으로 가져와 말통으로 가져와 자 오늘 이 안에서 바비투나잇 다 모여 이 안으로 모여 다 들어와 이 안으로 들어와 야 이 안에서 오늘 술 제일 잘 마시는 사람 두사람만 우리 정의 멤버인 쓰레기 멤버에 주동 이번 14학번 주동자로 뽑겠어 개 핵관종을 뽑는 날이니까 잘할 수 있도록 이 새끼 왜 맞담배 펴 선배 앞에서 맞담배를 피네 선배 앞에서 맞담배 피고 술 먹네 야 야 나처럼 이렇게 딱 무릎 꿇으란 말이야 선배님들한테 딱 이렇게 야 다 야 선배가 야 선배가 먼저 꿇는다 야 선배가 먼저 꿇는다 야 선배가 먼저 꿇는다 야 선배가 먼저 꿇는다 야 선배가 먼저 꿇는 야 선배한테 욕을 하면 어떻게 해 이래서 요즘 새끼들은 안된다는거야 이래서 요즘 새끼들은 안돼 야 잠깐 까지 에이 소라이야 소라이 야 여기 야 야 야 야 니들때문에 선배님 선배님 기분 지금 폭발했잖아 야 03번 선배님 이거 폭발했잖아 이거 어떻게 해 너네 들됐다 이제는 야 이거 선배님 참으셔요 너네 이제 들됐다 너네 너네 들됐다 아 이디아스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야 너네 사회 나가서도 이렇게 해봐 아 이디아스님 감사합니다 선배 진짜 진정해요 선배 선배님 진정해요 선배님 야 야 선배님 말려 야 선배님 말려 야 선배님 말려 야 선배님 야 선배님 야 선배님 야 선배님 야 뭔지 까지 모르는다 야 말려 말려 아 강제 리액션님 씨발게 감사합니다 아 선배님 아 선배님 아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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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버스 아저씨는 해가 뜬 다음에 돌아올테니까 너그들끼리 알아서 쳐 놀든지 아니면은 뭐 방아 돌리기를 하든지 너그들 마음대로 하세요 선배님 그러시면 안됩니다 야 야 너 나 마음에 드냐 따라와 일로 일로 이 화장실로 따라와 선배님 선배님 막 벌써부터 막 어 또 또 어 불꽃에 불꽃에 임신복학생 어 어 어 어 내가 왜 미야목톱 복사시로 불렸었는지 알려주지 내가 왜 공포학반인지를 단단히 보여주지 이게 선배님이 이때쯤 되면 발전기 셔서 그래 아잇 이게 앗 아 참아 진짜 선배님 몸말리겠네 선배님 작년에도 3명 임신 시켜가지고 막 60만원 받았나요? 그거 참.. 그거 선배님 그거 그러시면 담요 자꾸 신입생들 노리고 막어 어 잠깐만 나 아빠한테 문자왔네 어 누나 타 누나 이거 아빠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선배님 이거 아빠가 아셨네 그거 아셨네 벌써 누나 타 눈만 마주쳐도 임신한다는 칠사학번 복학생 엄마 칠사학번 복학생 칠사학번 복학생 눈만 마주쳐도 임신하는 칠사 인간 마주쳐서 임신하는 칠사 백 어! 헤드샷 어디.. 어디서 칼을!! 방해하지마 방해하지마 바이이이 짜잇겐 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 마..좀 많이 드셨나 오늘? 왜 이래? 르네야 어? 어딨어 지금? 나..나도 내가 어딨지 몰라 땡땡 몇시지? 내가 지금 맞게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음.. 르네여깄네.. 르네야 어..여기..여기..어 그래 죽이면 어떡해 어..미안..채워주려고 멈췄는데 미안해 쓰읍.. 야 얘들아 다시 모여봐봐 술..야 술사러가자 술사러갈사람 두명 어..잠깐만..잠깐만 자 기다려봐봐 너 죽은 다음 타게 크흫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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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흫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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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lie 아 선배님 나도 부담도 개먹고 너 내가 기옥가에 떨어질꺼 내가 선배님 또욱땀빵아 오예 것 내 따라갑시다 오예 이제 슈요 노 침팡인님 미루게 차돌리 헉 헤이 주 주워 땡!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 선배님! 선배님 추격전 하신다! 선배님 추격전 하신다! 선배님! 목소리 개 극혐이야 야 니네가 이러니까 엑스박스로 GTA 하고싶은 여성 유저들이 끼질 못하는거야 14학번 너네들은 이런일이 없길 바란다 어디서? 어 뭐야? 야 기빌막어 이씨 야 총 쏘지마 여기서 야 총 쏘지마 총 쏘지마 술사야되니까 아니 경찰 붙어있어가지고 술이 안사지잖아 지금 하아 오케이 오케이 자 자 그럼 나 술좀 사고갈게 총 들고 들어오지마 여기 총 들고 들어오면 가게 막힌다 술 어디서 사지? 술 왜 안팔어 야 술 안파는데? 아 아아 하아 존나 존나병 개 존병 야야야야야야야 홈플러스로 가자 여기 이마트에 뭐 별거 안파네 자 홈플러스 홈플러스 컴프렌즈 짱 컴프렌즈 홈플러스에서도 팔아요 좋은 컴퓨터니까 컴프렌즈 에미야 에미야 이거 컴퓨터가 왜 이러냐 어머니 또 컴퓨터 고장되셨어요 저거 어머님 저거 어머님 홈플러스 에미야 컴퓨터가 정말 좋아 에미야 호박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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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품 잘났다 여기 와 아 진짜 cin자가 오빠 오빠 제 차 좀 타라구요 뺏규 아 미친 딩크가 있는거 같은데 딩크가 있는거 같은데 딩크가 있는거 같은데 딩크가 있는데 저기 음 이거 그냥 시장 갔다 오다가 고구마 호박 사왔다 하하 어머니 호박고구마요 땀크랩 호박고구마 근데 어머니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어머 고구마 호박이 몸에 그렇게 좋다더라 엄마가 영희 엄마가 죽었네. 이거 호구마라고 어머니 호.박. 고.국.마 호박고구마 죽이지 마! 호.박. 고.고.마 호.박. 고.고.마 호.박. 고.고.마 호.박. 고.고.마 호.박. 고.고.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하하하하하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흐흐흐흐흐흐흐흨 요이이씨 야오 오늘 하나 또 나왔어 아 좋아 하하하하핳ㅏ흐흐흐흐흐흫 아 하나 나왔어 아 좋아요 야 뭐야 뭐야 이쒸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나 뽑아 아 좋아 아 죽이지마 어 왜 자꾸 죽여 이 씒사이코캣 병신 미친 사이코새끼들아 야야야 땅크 뭐야 땅크 아이씨 땅크 ㅋㅋㅋㅋㅋㅋ 아휴 어머니 호박 고구마 호.밧. 고.구.마요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HO.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지. bi. warum. dusty 내가 왜 이래! 아이 이놈의 옆에 내가conomic 밥먹는데 왜 이 지랄이! 첩큰 Nic sustainment 아니 치지 말라고 이 10,000... 야 니싼 이 개새끼 죽여 니싼 이 182 아싸 이 개새끼 죽여버려 이 개새끼 대학교를 못 갔군요 이 시벌새끼 죽여 죽여 저 개새끼 저거 병신새끼 저거 잡아 죽여 죽여 씨발 병신같은 개 야 날 왜 죽여 아 니싼이네 아 8시에 쉬버리래 나 쉬버리 지웠어 미안해 참여 안해 씨발 야 해떠다 얘들아 해떠다 얘들아 해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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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해떠다 해변으로 와 해변에서 만나자 얘들아 형이 버스가 없네 지금 미안 아앜 어머니 호박고구마야 호박고구마야 호박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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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본드야 왜 사이타는 네가 못한 거잖아 너가 못한 거 나한테 지랄이야 니 손이 병신인걸 어떡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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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손가락에 힘줄에 장애가 있어서 버튼 타이밍을 몰라서 니가 진 걸 나 보고 어떡하라고 25000원 바닥에다 갖다 버린 걸 어 뭔가 어떡하라고 아 난 truc . race 운봉이 우리팀에서 벅하였어 닥쳐 오케이 경찰이 경찰이 처리 자 여러분 버스로 모이세요 아니 쏘지마 왜그래 씨팔 재미없댔지 곤대야 아 나 이씨 화 꺼버릴까 자 타세요 자 타세요 어떤 병신이 경찰 별 두개 달고 탔어 이 개같은거 별이 합쳐지잖아 점점 시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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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달고 탔대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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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 어떤 또라이야 이 개 니 진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핫 감수 돌친댄 빨간 버스 절대 버스 터뜨리지 마세요 버스 터뜨리면 죽 된다 경찰한테 지금 별 달려있는 사람 경찰한테 빨리 죽어 나갑시다 자 다 탔어요 두명 두명 남 두명 모자라네 두명 더 타세요 자 한명 한명 죽어 죽어 거기 개미 때 같이 들어간다 경찰 저한테 전화해서 그 현상숨을 좀 풀어요 한명 한명 지금 안왔어 자 그럴 수 없어 밤 우리가 함께 밤을 보냈는데 어저께 술 많이 먹었어요 아니 왜 또 경찰이 두칸이 돼 이 개같은 게임은 아니 왜 나는 왜 나는 아 이 씨팔 개같은 게임 버스도 못타게 하네 이 개같은 게임 아니 왜 시발 게임이 관중이야 욕을 안할라 그랬는데 욕을 안할 수가 없게 하네 줄나 사람을 불편하게 하네 이 좆같은 게임이 아 사람을 줄나 불편하게 만들어요 아 사람을 왜그래요 아니 왜그래 아니 씨발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하하하하하하 아니 씨부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하지 성대가 나몬이야 야 유니템아 내려 뭐야 자 타세요 님들 자 타세요 님들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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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연님 감사합니다 야 르네야 장사 잡고 방해하면 너 초대 안해 꼬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아 빨리 좀 타 장사 방해하지마 아니 어떤 병신이 절루가연 아니 어떤 병신이 절루가연 야 니들 알아서와 하하하하 짜 바라바바 빠 빠라바바 바바바바 바바바바 바바바바바 바라바바바 바라바바바바 아 한분은 자가용으로 간대요 자 해변에 해변에가서 뛰놀꺼에요 자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동해바다 강릉 속초구요 도착해서 헌팅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되는데 헌팅해서 방으로는 데려오지 마세요 밖에서 해결하고 들어오세요 헌팅 당하셔도 밖에서 해결하고 오세요 누가 총 쏴 아 옆총으로 쏘시면은 뭐 니 인생이죠 자 우리 유랄대학교 관종학과 여러분 이따가 버스 타실때 다시 일로오시면 됩니다 차 버스번호 잘보고 가요 차 버스번호 89야 89 89 8924 8924 네 8924 형이 재미 존나 없다고 그랬지 이 병신 또래 하하하하하하 8924 8924 8924 8924 8924 하하하하 자 해변으로 갑시다 우리 와 이 예술작품들은 개원예대에서 만든거구요 자 나무에도 이렇게 낙서질해놨죠 자 여기 장판들 많이 보일 아직 안나왔나본데 이쪽으로 와보자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자 제가 여기서 경비를 보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백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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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라고 내려가라고 내려가 아 미친! 잠깐만 야 레저 즐길 사람 한 번 타는데 3만원이래 탈 사람 땅콩보트 타러 갈 사람 와아아 다 타자 다 타자 실제로 5만원이야 닥치고 따라와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런데 놀러오면 이런거 한 번씩 타줘야지 내 앞으로 가지마 1등 야아아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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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달인사건! 달인사건! 아싸 나 500원 먹었다 야아아아 자 3만원씩이니까요 다 골라 타세요 예에에에에에이 한 대에 3만원 샷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 나 헌팅 나 헌팅 본드 나 헌팅 본즈 나 헌팅 입려 입려지 말고 헌팅 자 타타타타 야야앜씨바야 해변으로 올라간다 이거 나 밀어줄게 어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앞에 앞대가리 걸렸어 지금 아니야 아니야하다 타타타타 야아 나한테 여자인 지롱 타타타 빨리타 야 저 위에 남자가 있어 야 석천이 태우고 다녀 왜 석천이형 하하하 탑게이입니다 탑게이 가자아 가자 아 달려아 야~~~~~ 야 너 왼손이 왜 그래 왼손이 없어 뭐야 왼팔 아 아니구나 ㄷㄲㅇ fluid undw undw 아. own bad 오빠. 오빠, 잘 돌린다 내 허리가 이 정도야 이 아 미친 뭐야! 주 됐어! 주 됐어! 여기 상어 나온단 말이야! 오빠 빨리 타! 기다려! 기다려! 이 미친이야! 미쳐! 가자! 가자 얘들아! 빨리 와! 빨리 와! 가자! 빨리 빨리 빨리! 으악! 뒤져! 야! 뒤져! 어! 미친! 아이 미친! 야 피나 나! 얘들아 나 피나! 아이 해변 놀러 왔는데 비 오잖아 야! 에이C! 에이 비 오면 더 좋죠 뭐 젖을 수 있는데 뭐 젖을 수 있는데 본드 태워줘야 되겠다 너무 애가 불쌍해 본드야 타! 야 신난다! 야 야 좀 운전 좀 야 미친 년 널뜬 짓이야 하지 말고 좀 야 2년 가둬! 똥고래 돌아 2년! 가둬버려! 괴롭히지마아 야 좋아 돌림! 야 돌림! 야 돌림! 좋아 돌림! 야야야야야 이 CX야! 야! 야 좋댔다! 좋댔다! 머신 놓쳤다! 내 머신! ㅋㅋㅋㅋ ㅋㅋㅋ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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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간다! 야 혼자간다 혼자간다! 야 개보고 도와주자구! 지금부터 이 또라이 새끼들 게임을 시작하지 하하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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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야 뭔가 뭔가 이상하다 이 버즈의 바다에서 유전이 터졌네